안녕하세요. 저는 망홉운동에서 벨리댄스를 하는 오성강입니다. 모든 회원분들이 열심히 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이 할 수 없어서 회원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벨리댄스를 여러분에게 행복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연습하는 곳이에요. 빨리 활동하고 싶은 마음으로 코로나 나 안마는 혼난다. 아자아자 화이팅! 이쁘게 봐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